역시 악뿐이야 믿고 있었다구 체장 전장 고고 드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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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쪼개는 가면 구아 아니 사신 재물 달아 그딴 건 필요 없어. 금 힘 봐. 유후왕이 있는데 그딴 쓰레기들이 왜 필요지? 아 아 브림스톤 투 사귐 무책임한 딥백 어 포식 나머지 두개 생각하면 스냅코가 날거 같은데 죽기전에 죽인다 에어 에어오 아니 에어오 왜 빡딜을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라 아니 주작겜 진짜 개주작 아 쉣 나올 수 있어 쉣 나올 수 있는데 왜 세상 빡딜을 하냐고 와 이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스네코 넘어서 동수네코 황금 힘 갑옷 중격파 한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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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라고? 처음 타면 미친 자들 밖에 없나요? 아 아 정말 어휴 뱅요 와 힘칼찌 힘현돌칼찌 이 게임 칼책 키우는 게임인가요? 어 많이 키웠는데 제 승리인 것 같네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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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디 하클 다클 순환지드 부들부들 도자기 다힘인 편식하는 처리 약댐 갓방 파열 파파파파파파열 뿜 띠리리띠리띠리띠리띠 깊은 힘자상 게노삼보다 얘가 나은 것 같긴 해 게노삼도 어차피 힘 세뱐데 바다를 한 장 제거하고 부작위 한 장을 강화합니다. 아 아 수비다 무허검 빈임물 빈임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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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요바 어 킬투어 킬투어 죽이면 포식 못하잖아 악형 고표 저열 고표 먹을 바에 저열 먹겠다 아 근데 마트리오식하네 망신하자 마트리오식하 와 와 내 체력 즐겁다 와 쉬운 전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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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니냐 클로스라인 . 아니네. 우리 두 칼 다.. 어포컷 왜 단타 줘? 왜 줘? 엄녀념 챔허우 생명힘 연결 워 하아 진짜 어둠이 부미어어 파워 시대 수 빠르죠 야 미 이제 eza 자 그래도 noble 꿈인가? 아니? 뱅신대 병형상 닉네임 모르겠습니다 안해봤어 171 188 아 모함 왜 딜이 확 뛰냐 갑자기 신성 떴냐 떳 떳 떳 떳 떳다고 하네요 떳다고 해줘 떳 부작해로나 아이 텀탑에 먹을게 하나도 없네 여기 왜이렇게 먹을게 없음 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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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 떳 떳 궉 떳 낫겠지? 충격파 이미 두장있고 충격파 공포다 어우 스내코야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 들지 않니? 어 아 필수였다 야 역시 뭐 검이야 개구리 땜에 길이 훨씬 많이 들어가네 아니 개굴님 덕분에 개굴이 야 무슨 짓 하려고 지금 배검팩이야 인마 미식이네요 아 개꿈꽃네 지옥불 인힘 물 헐 헐 헐 잔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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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않나 근데 잔혹성 몇코로 나올지 모르는데 이돌이 왔다 쓰지 아 수준 쓰지말자 힘 더 올라가기 전에 연타 떠서 피해도 피해도 아끼고 점토로 단타 도 막을 수 있고 대충 조사는 듯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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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 점토, 점토 이박 쉐한테 심장만큼 맞은 것 같은데 잠깐만 보고 가야겠다 쉐밑심 가나? 심장, 백구딜, 아니 백구딜이면 쉐보다 심장이 더 많이 때렸네 아임본 백구딜을 맞았대 과연 쉐는 73딜 뱀식물? 22딜 쉐? 73딜 칼책? 25딜 그래빈 리더? 2딜 칼책? 18딜 쉐? 73딜 달팽이? 3딜 창방 70딜 쉐? 73딜 210방어 점토 3코 가득 스네코 역시 우왕이야 600 15tı 100 감사합니다.